찬란했던 우리의 문명은 한순간의 실수로 종말했다. 일어나! 일어나라구! 이제는 잠에서 깰 시간이야. 감성을 자극하는 이 소녀와 함께하는 전략 RPG! 강력한 보스와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적 보스를 아군으로! 다채로운 콘텐츠까지! 본격 취향존중 RPG! 안녕! 구원자! 겨우... 자, 내 차례다! 너에게서 공격 대상을 선택해! 베어버리겠어! 좋았어! 하지만 아직! 나의 건무로 한방에... 이 기술은 조금 위험해. 간다! 흠! 음, 전황이 좋지 않네. 나는... 회복의 특화... 기세를 더 올리자! 한 입꼬리도 안 되는 것들이군. 받아라! 자, 어느 놈부턴 받아라! 전투는 되도록 피하고 싶지만... 맞아줘! 덤벼보시지. 맞아라. 저의는... 안전화로 한 입꼬... 우정한 원격을 거 같아... 네... 이패가.. 너희는 이미 한 입... 아... 지나간 일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... 아... 지나간 일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네... 보스가 등장할... 보스가 등장할... 여기에 보스... 베어버리겠어... 듣 mathematicians 5개월에 정행할... 방심하진 않아... 먼저... 맞아줘! 자 이제 그만 사라져라 밥만 먹었어도 정말이지 하지만 자 자 음 그럼 여행을 시작 일어나 일어나라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내가 화를 클 차례야 받아라 동료들을 조금 앞을 치기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화를 클 차례야 받아라 제 차례군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정신하죠 안녕 난 델리타야 언제든지 불러줘 내가 곁에 있어줄게 끼워줘서 고마워 제 차례군요 도전하십시오 나의 좌우 내 활약 잘 지켜봤어?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 차례군요 각오하세요 고양이 발톱은 꽤 날카롭다고? 나도 화나면 무섭다고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각오하세요 고양이 발톱은 꽤 날카롭다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,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제 차례군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양이 발톱 제 차례군 각오하세요 고양이 발톱은 꽤 날카롭다 받아라 무한 휘두르기 전력으로 가겠습니다 고양이 발톱은 꽤 날카롭다구 받아라 싸움은 좋아하지 않지만 조금 아플지도 내 차례로 그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해도 안겨요 조금 더 정진하죠 싹 승리한 이 정진이 1,2,2,2 계속 무산가加入 자, 이거라도 먹어라! 전력으로 가겠습니다. 내 활약 잘 지켜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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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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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